아이고 손에 땀이 나 자기 부상 스테이션은 운영이 안돼 컨트롤 렛이 부족해 컨트롤 렛이 그렇게 부족한가? 더 있어야 돼? 더 있어야 돼 자기부상만 하는데 이게 많이 드네 아 상류층 없이 하니까 이게 빨리 안차 현대모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부모님 만나는 짱캐들이 핵으로 협회 랭킹 첨무국하고 있다는데 핵으로? 핵으로 아 핵이 있죠 음 다음은 컨트롤 렛이 왜 필요해요? 미래 도시 건물들 중에 컨트롤 렛이 필요한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죠 자 서비스층으로 가서 원자부츠? 아냐아냐 음란스테이션 500인데 아 이거 컨트롤 렛이 좀 많이 있음 좋겠는데 여기가 좀 질거 아니야 여기다가는 하수처리 시설 할거야 나중에 필요하면 컨트롤 렛 컨트롤 렛 컨트롤 렛 컨트롤 렛 땅값 올리지 않으면 내가 망한.. 너무 말만 했어요 저거 엘리트는 내가 잘 못하겠어야지 상크리 오란진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공원 크라운 하면 땅까지 빠고 올라가는가요? 그럼 끝인가요? 진짜? 땅값이 그걸로 하면 몰라 몰라 일단 이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해볼까 이게 땅값이 되나? 어느걸 치우면 될까요? 이 사람들도 버리기 좀 그런데 지금 일단 그냥 갈게요 일단은 주거수기가 좀 떨어졌다 일단 이걸 유지하고 그 다음에 아 리무진 봐라 리무진 장난 아니네 예 교재님 지금 참여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자리가 있을.. 있을걸래 하나? 아 심시티 1? 심시티 1은 처음 나왔을 때 그거 독쓰롭게임 아니었나? 교 이름은 절대교인가요? 아... 저 종교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예전부터 쓰던 닉네임입니다 절대교주는 러너교조가 좀 많이 뜨고 있죠 러너교조보다 제가 먼저 썼을걸로 아 썼죠 네 먼저 썼죠 롤이 나오기 전부터 썼었는데 내가 닉네임을 응? 내가 절대교조라고 하고 롤을 하다보면 어 뭐 러너교조가 따라하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죠 제가 먼저 했습니다 에헤야헤야 에드론 달기 괜찮다 성명은 심시티4 러시아워였어요 어? 아 심시티4는 쟤도 해본적이 없는데 이거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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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심시티4 아니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발민생사님 진짜 심티4 많이 하셔가지고 지식이 뛰어나셔 난 모르는데 뭔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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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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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